음악 지금부터 제8회 KU 노사정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기다려서 하려고 했는데 더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대학원 제8회 KU 노사정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은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주임교수인 박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정리해! 나는 자랑스러운 키급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만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펴집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노동대학원을 열과 성을 다해서 이끌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귀한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제8회 KU 노사정 포럼에 연사를 맡아주시라고 기하신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염지호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노동대학원의 영원한 후원자이시죠. 우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늘 뜨거운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창훈 최고 지도자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오시고 계신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성래 석사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늘 우리 행사에 바쁜 신중에도 늘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길수 근로복지정책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기철 주식회사 사만산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덕 금호화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일락 주식회사 기연사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중근 코닝 정밀소재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어디에 계시네요. 신동희 CJ대한통운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대학원의 핵심 멤버들이시죠. 우리 김진영 노동경제학과 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심재만 노동복지정책학과 주임 교수님 참석하셨고요. 지금 김광연 노사관계학과 주임 교수님은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따로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영사와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는 환영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조대엽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KU 노사정 포럼이 오늘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U 노사정 포럼은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핵심 브랜드입니다. 애초에 이 포럼을 기획할 때 우리 노동대학원 전 가족을 회원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그 결과 지금은 정례적으로 한 학기에 한 번씩 흩어졌던 가족들이 일종의 홈커밍을 건 겸에서 다 모이는 그러므로서 안으로는 결속력을 다지고 또 우리 스스로가 노동대학원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늘 노동대학원에 든든한 후원자이신 우리 정세균 의장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창훈 최고지도자과정 총교우 회장님 그리고 김성매 석사과정 총교우 회장님 이길수 근로복지정책과정 총교우 회장님 그리고 이 과정에 재학하고 또 졸업하신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점점 확장되는 시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시는 바대로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주공화국 100년의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시민이 또한 100년 시민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민족, 민주 뭐 이런 그 큰 과제들을 가지고 쌓아온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러고 1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과제는 적어도 시민의 삶의 문제 생활가치의 확장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간에 노동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100년은 인간 노동의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될 것이고 일과 고용, 양질의 일과 고용,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핵심적 과제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역할과 과제 또한 점점 더 강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동대학원은 고려대학교의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K-UNO서정 포럼 여덟 번째 연사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에는 16개의 단과대학과 21개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많은 대학과 대학원을 균형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입장에 있는 총장님께서 특정 대학원 행사에 특강을 오시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걸음을 하셨고 특히 내일 와세다 대학에서 총장님께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이 행사에 어렵게 참석하시고 내일 아침 일찍 가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더 염초에 없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귀한 자리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걸음을 하신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청한 염재호 총장님은 지식의 미래와 대학 교육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소신으로 우리 시대를 이끄는 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염 총장님은 대학다운 대학을 기치로 취임하신 후에 고려대학교를 이미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를 대학 중의 대학으로 만드는 위협을 이미 이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서 제가 우리 염 총장님을 늘 보면서 느끼는 바는 이런 업적을 많이 쌓으시고 고려대학교를 새로운 반열에 올려놓으셨는데 불구하고 이런 업적들을 알리거나 광고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묵묵히 해야 할 일만을 해나가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태를 넘어서는 성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저희 노동대학원으로서는 염 총장님께서 노동대학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십니다. 제가 짧은 식견으로 판단하건대 고려대학교의 역대 총장님들 가운데 노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노동대학원이 전문대학원으로 전원을 할 것을 독려해 주셨고 그에 힘입어서 또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타 당과대학과의 협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려대학교가 지구적 가치를 생산하고 지구정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흔들림 없이 우뚝 서도록 총장님께서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노동대학원이 그 틈에서 튼튼한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염재호 총장님을 모시고 대학과 지식사회의 미래에 대한 고견을 듣는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노동대학원 가족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다음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으로부터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에 더워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가을은 없겠구나 계속 여름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오늘 가을 날 아주 좋은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 또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을 모시고 노사정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역대 우리 포럼의 연사들을 보니까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여기 오셔서 특강을 하시고 하여튼 등등 저도 지난번에 특강을 했는데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막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서두르다 보니까 A급 특강은 못하고 그냥 B급으로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는데 우리 노사정 포럼의 연사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의 연사들이었고 또 그분들이 우리 노사정 포럼에 와서 특강을 하시고 나서는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염재호 총장님은 내일 명예 박사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별로 큰 일도 아니죠. 이미 박사인데 명예 박사 또 여러 군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진짜 좋은 일이 우리 노사정 포럼에서 특강을 하시고 나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제가 우리 노동대학원과 함께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리고 또 총교회 회장도 오래 하고 또 아직도 지금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우리 노동대학원의 교우님들, 재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포럼에 참가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 대학원이 어느 수준인가 또 점차 지금은 특수대학원인데 아마 앞으로 일반 대학원 수준으로 또 이렇게 잘 격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대학들에서 쉽게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벽도 우리 조대엽 원장님의 열정과 추진력이면 언젠가는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노동문제하면 고려대학이라고 하는 등식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더더욱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우리 노동대학원이 꼭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말로 의장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명예졸업을 한 것 같아요. 불명예졸업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성원과 후원의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교우회장이 명예졸업을 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저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KU 노사정 포럼은 자 모두들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KU 노사정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양성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염지호 총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육의 미래와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염지호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떠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름을 적겠습니다. 자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대학원을 노동문제연구소에 소장을 하셨던 김호진 선생님이 저희 같은 행정학과 교수님이셨는데 노동대학원 만드실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아까 원장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 2,500명 정도의 교우가 탄생을 했다고 하니까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전문대학원으로 노동대학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두협 원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노동문제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대학교로서도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동대학원이 전문대학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류의 문명사적인 큰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특히 대학이 어떻게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노동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도 볼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많이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1세기의 어떤 변화를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최근에 인기 있는 작가가 돼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히브로 대학의 교수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사피언스라든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쭉 봤을 때에 21세기에 인류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교양과목으로 미래사회와 조직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한 20년 가르쳤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호주에 97년, 98년에 교환교수로 가 있었는데 여기에 겨울에 출발을 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호주에 한 9시간, 10시간 비행기 타고 그때 브리스벤에 갔는데 딱 내리니까 거기는 여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겨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리니까 여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21세기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20세기에 배우고 공부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21세기에는 비행기를 내려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것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연세대학교의 김영학 총장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대로 있다가 21세기에 대학이 살아남을 것인가 물론 많은 사람들은 대학이라는 것이 수백 년 동안 존재해온 교회하고 대학이라고 하는 종교집단하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망한다고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특히 7만 년 전에 네안데르타린이 있었을 때하고 지금 우리 인류는 그 당시에는 인간하고 비슷한 종이 한 5개 종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고 해서 유사한 종들을 다 멸절시키고 지금 인류가 살아남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만 년 전에는 비슷비슷한 인간하고 비슷비슷한 종이 있었는데 이렇게 멸절을 시켰다. 유발하라리 책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닭이나 돼지나 소가 몇백만 마리 정도 전 세계에 존재했는데 나머지도 굉장히 많은 포유류가 존재했는데 다른 포유류는 다 없애버리고 닭이나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은 특히 닭 같은 경우는 수억 마리를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먹고 있고 호주나 이런 데 보더라도 대부분의 포유류들을 불필요한 것은 다 인간이 없애버리고 그들만 남겨놨다는 겁니다. 참 인간은 대단한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8세기 이후에 인간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문명사적인 전환을 해왔습니다. 거의 100년마다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만 1776년의 산업혁명 증기기관의 원리는 훨씬 이전에 나왔지만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인간의 근육을 쓰는 힘을 굉장히 수십 배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만들어냈고 활용을 했습니다. 공장이 만들어져서 그 이전에는 수공업자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잘 아시는 대로 19세기 초반에 러다이어트 무브먼트라고 해서 기계 파괴 운동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너무나 인간을 실업자로 만들었던 거죠. 노동을 의미없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가 지나면서 후반에 가면서는 이것을 오히려 더 많이 발전시키도록 이용을 해서 예를 든다면 한 20, 30년 19세기 후반에 20, 3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는 엄청난 발명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만 특허가 한 65만 개가 나타날 정도로 그때 잘 아시는 대로 에디슨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도 발명이 되고 모든 것들이 발명이 돼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20세기 들어서고 나서는 또 새로운 변화가 어떤 게 있었냐면 1911년에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해서 이제는 모든 노동을 쪼개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소위 경영학에서의 엄청난 또는 행정학에서의 엄청난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찰리 차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을 잘게 나누어서 볼트만 조이는 그 역할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 일만 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사실 20세기 들어서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모든 일들이 쪼개서 하지만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서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되니까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노동의 소외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찰리 차플린의 영화를 보게 되면 나중에 차플린이 노동운동에 가담하게 돼서 옥살이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돼서 대량 생산이 됐지만 실업이 또 나타나게 돼서 나중에 무역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만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또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황폐한 인류의 어떤 참혹한 그러한 사태를 이제 맞게 되다가 20세기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또 엄청나게 기술이 나타나면서 인류가 잘 살게 됐습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서 모든 생활 방식을 다 바꿔놓게 됐습니다. 이제 22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인공지능도 얘기하고 알파고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컴퓨터가 인간한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갖고 생각의 힘까지도 다 바꿔놓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Singularity is coming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속도로 발전하게 되면 대개 이 터닝 포인트를 토마스 프리만은 2007년을 보고 있는데 2007년이 스마트폰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트위터가 시작이 되고 굉장히 새로운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기계하고 인간이 거의 같이 살게 된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곰곰이 보면 한 10%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걸로 일어나고 이걸 찾아보고 모든 걸 확인하면서 하는데 이제는 이것이 깊이 들어오게 되면 커즈와일의 Singularity의 얘기에 의하면 2045년 유발하래도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네안데르타린하고 지금 현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하고 인간이 공존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사실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컴퓨터나 반도체의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세기의 고용사회가 21세기에 계속 지속될 것인가 고용사회는 인류 역사선 굉장히 오래됐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인간에게 노동은 없어지지 않지만 노동의 특성들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종사자 비율이 끊임없이 우리는 고도 성장하면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13%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의 21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돌이켜보면 1960년대에는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랬을까? 제가 2005년도에 밀라노에서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고 미래학자라고 얘기하는 제레임 리프킨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레임 리프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20, 30년 후가 되면 현재 만드는 제조업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노동력의 10%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재작년에 삼성 반도체 시안 공장을 갔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시진핑이 시안 출신이기 때문에 삼성이 글로 간다고 하니까 고속도로도 삼성 고속도로 이름까지 붙여줬는데 축구장 7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고용을 창출할 줄 알았는데 한 10조 이상의 돈을 드려야지만 그 공장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고용인이 2천 명이었습니다. 전체 그런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들이지 생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다 자동화가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30년 후가 되면 제조업을 만드는데 전세계 노동력의 현재 노동력의 10%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통계를 조사해봤더니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1차 산업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70%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10%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6%밖에 안 됐고 제가 7, 3학번인데 대학을 졸업할 때 70년대 말이 10% 정도밖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도 서독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이렇게 갔던 거죠. 70%였던 농업 생산 인구가 그 당시는 우리가 농업을 자급자족을 못했기 때문에 안락미를 동남아에 수입해서 배급 쌀을 먹을 정도로 쌀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쌀이 넘쳐나서 몇 조를 이것을 저장 창고를 짓는 데 쓰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업 인구, 1차 산업 인구는 4%대로 떨어졌습니다. 10분의 1만 있어도 남는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는데 우리는 30년 전, 50년 전의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작년에 연세대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자기 대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하고 강요를 하면 3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30년 뒤에 이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50년 사이에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50년 사이에 제가 이 통계를 자주 이용하는데 전 세계는 경제 성장이 6.6배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400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잘 사는 거가 당연한 거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생각을 하는데 50년 전에 생각을 해본다는 거 아니면 3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저희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나 다르죠. 예를 든다면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어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 못 갑니다. 5천 원짜리 커피를 못 마시죠. 예를 들면 편의점 가서 1,500원짜리도 맛있는데 왜 그걸 먹냐고 그걸 먹지만 저희 아이들은 다 스타벅스를 항상 하루에 두 잔씩도 먹고 하죠. 굉장히 많은 이 생각의 차이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도 실업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보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잘못 타겟을 했다. 실업은 어쩔 수 없고 청년 실업은 당연한 거고 외국에서는 이미 20% 특히 청년 실업은 스페인 같은 데는 50%까지 가는데 이걸 가지고서 실업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너무 안 읽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모순적입니다. 어떤 모순이 있냐 하면 우리 학교도 그런데 창업하라고 학생들한테 막 얘기하고 뭐 슬컨밸리에서 창업한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도 창업한다고 그러는데 또 교육부 통계에서는 취업률을 가지고서 등수를 매기고 있고 그럼 취업을 하려는 거예요? 창업을 하려는 거예요? 21세기는 일의 내용도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도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것만이 노동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려대학교 출신인 김수현 작가 요즘은 젊은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던데 저희 때는 굉장히 인기 작가 드라마 작가였는데 그래 그런 거야인가 여러 해 전에 한 3, 4년 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의 의사집 막내 아들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자기는 절대로 취업 안 하고 편의점에서 돈 모아가지고 아르바이트에서 그걸 가지고 여행 다니다가 글 써갖고 먹고 살겠다고 그랬더니 의사인 아빠 엄마가 도저히 넌 미쳤냐 대학도 중간에 포기하고 안 간다고 그러고 자 이게 어떻게 이럴까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기기카나미라고 해서 기모경제라고 해서 취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원래 기익이라는 게 1950년대에 재즈 밴드에서 막 재즈를 하다 보면 임시로 오늘도 드럼 칠 사람 기타 칠 사람 그러면 여기 왔다가 이렇게 하루 치고서 용돈 받아가는 것은 기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카나미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이미 프리타라고 얘기하는데 아르바이트만 편의점 가서 하면서 먹고 사는 친구들이 한 400만이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예를 든다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통계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몇백만 개가 없어진다 지금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 65%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데 대학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2005년에 영국에 가서 교환교수로 잠깐 있었었는데 그때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 나온 교수들이 다른 대학을 나온 교수들을 굉장히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는 대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옥스포드 캠브리지는 아직도 기본적으로 기본이 튜터십이다 즉 도제식으로 교수님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고 대형 강의는 이건 미국 스타일로 대량 생산 체제에 필요로 한 기능적인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지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은 아니다라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너 어떤 생각하니 그것과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대학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오바마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맞는 것이고 21세기에 적합한 교육인가 제가 SK의 장학재단의 이사로 꽤 오래 있고 그런데 거기서 장학 퀴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40년 이상 되갖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거기 SK에서 찾아서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는 없애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장학 퀴즈라는 것은 형식적인 지식을 막 여기다 놓다가 빨리 부자 놀아서 빨리 얘기하는 건데 요즘 애들한테 모든 애들한테 스마트폰 주고 질문 나오면 10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 마칩니다 그거를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재밌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러닝맨이라든가 이런 걸 애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1박 2일 그거 뭡니까? 그거는 미션을 주고 자기가 정답이 없지만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더 재밌어하지 정답을 맞히는 것을 재밌어하지 않기 때문에 21세기의 일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첼리 차플린이 나사 조이는 것 같은 공장에서 하는 근로자만을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 아니냐 제가 이런 이전부터도 특강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취업 안 하면 정말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국민 배우 안성기 씨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평생 실업자죠 프로젝트 있으면 좋은 작품 있으면 그때 가서 일하고 1, 2년 쉬었다가 또 일하고 그 사람은 노동하는 거 아닌가요? 정년이 보장됐나요? 오히려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더 자기의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수렵시대나 목축 이런 거 할 때에는 매일매일 고기 잡아서 요즘 그런 TV 프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게 되면 생선 잡으면 그날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유발하라리도 그 책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농경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수렵사회 때가 훨씬 인류가 단백질 섭취량이 많았었고 훨씬 평등했었고 훨씬 풍족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정착하면서 농경사회가 되니까 제도가 생기면서 수탈도 생기고 많이 먹는 사람, 열심히 일만 하지만 못 먹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류의 문명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것을 봤을 때의 생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학 교육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취업이 21세기 중반 정도 가면 우리가 1960년대처럼 10%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취업률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대학 교육도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1980년에 11.4%가 대학 졸업했습니다 지금 한때는 통계가 잘못돼서 이중합격까지 해서 80% 넘는다고 그러지만 OECD 최고로 70% 이상이 대학을 가는 나라입니다 다 대기업에 취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대기업만 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의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선배 교회를 만났는데 아주 잘 열심히 잘하고 성실한 그런 기업인인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대구에서도 대구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자기네 회사에 안 온답니다 사실 많은 것은 미스매치입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일전에 반장식 수석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자리 수석인데 대기업을 자꾸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혹시 역발상으로 한 10년 정도 대기업에서는 대졸 신입사원을 뽑지 못하게 금지시켜놓으면 취업률 엄청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가야 되니까 지금은 대기업을 안 가고 중소기업을 가고 마치 루저같이 생각이 되고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재작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취업 박람회를 했는데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헤드헌터들이 들어와서 부스가 하나였는데 작년에는 다섯 군데나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에 다 취업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뭐라고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냐면 우리 애가 일본에서 스카웃돼서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하고 사실 똑같은 조건이죠 사실 이거 빨리 버려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버려야 된다 저희 아이도 대학을 졸업하면서 빨리 취업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통계를 봐라 11.4% 여기 석사하신 분들도 계지만 우리나라 지금 대학 졸업자는 한 70% 가까이 되고 석사가 10%, 박사가 2%인데 1960년대로 치면 지금 대학 졸업한 애들은 너 같은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죠 고등학교 중퇴 정도 수준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게다가 이렇게 막 정답만 가르쳐주고 밑줄 쫙 하면서 쪽집게처럼 그걸 답을 알려줘봤자 그럼 이 안에 다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레리 라이퍼라는 교수도 19세기에 만들어진 학교 교육이 20세기에는 잘 맞아 떨어졌는데 21세기에는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미래 사회는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하면 똑똑한 양떼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20세기에서는 대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그 작은 컨베어빌트에 박혀서 일하는 걸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개척하는 지성이 돼야 된다고 제가 총장이 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자기가 대학 나왔다고 고려대학교 나오고 스카이 대학 졸업장 있다고 해서 유람선에서 딱 태워가지고 관광여행시켜주는 것은 끝났다 스카이 대학 졸업장은 10년도 유효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만 하더라도 CEO들 절반이 스카이 대학 출신 아닙니다 삼성의 탑 CEO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카이스트나 스카이 대학 출신들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 친구들은 16년 동안 항상 정답만 맞춰왔기 때문에 자기가 틀릴 것 같으면 아예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성은 이제는 그런 문제는 없다 틀릴 수 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에서 정말 뛰어나게 해갖고 삼성에 들어온 친구는 내가 가문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삼성맨으로서 온 힘을 다해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 스카이 대학 나온 친구들은 정답을 못 맞추고 틀리거나 그러면 한 2, 3년 다니다가 아 나니까 안 맞는다 그러고 유학을 간다 그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걸 먼저 이렇게 저는 개척하는 지성이 이제는 더 이상 여행 다니는 거 기다려봤자 안 오니까 땜목이나 요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항해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저는 이제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도 예산이 굉장히 커져서 병원이 한 1조 2천억이고 우리 학교가 한 1조 2천억의 예산이 있는데 정부가 이제 10년 동안 등록금을 못 올리게 해서 등록금이 대학원까지 다 합쳐도 전체 등록금이 1조 2천억 중에서 3천억밖에 안 됩니다 대신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연구 쪽 예산이 산하겸력단이 5천억 정도가 돼서 이제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학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쟁하는 것은 서울대나 연대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나 SK나 LG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다 기술 생산 지식 생산하는 것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본사가 있는데 저도 거기를 이제 여러 예전에 가봤는데 구글도 그렇고 다 여기는 캠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캠퍼스처럼 캠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것도 시키는 일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보면 구글 보시면 알겠지만 노는 건지 커피 마시는 건지 이러면서 생각하다가 자기가 집중해서 어떠한 일들을 프로젝트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을 합니다 일하는 것도 달라졌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데 실리콘밸리가 왜 형성이 됐나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샌프란시스코 밑에 스탠포드가 있고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미국 유학을 갔을 때는 정말 스탠포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샌프란시스코도 모르고 저희 때는 81년도 유학 갔을 때는 미국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갔는데 미식축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가 미식축구 팀 이름이 49어졌습니다 계속 저게 뭔가 49어스가 뭐지 전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49명으로 시작을 했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저게 사실은 1849년 이라는 뜻입니다 1849년에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리노라는 데에서 금광이 발견이 되었고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을 대량으로 데려다가 금을 캐기 시작했고 그 금이 엄청나서 샌프란시스코의 벵커브 아메리카 같은 것이 막 만들어지게 되고 유통이나 철도가 생기고 했고 금이 있다는 걸 보고서 골드러시로서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 다 태우고 역마차 타고 한 달씩 걸려서 대륙 횡단을 해서 인디안 습격을 받아가면서 금을 찾아서 왔던 골드러시가 184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멧도 금색이고 49어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 실패하고 좌절해도 괜찮지만 도전한다는 정신이 사실은 실리콘밸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기서 차고에서부터 애플을 시작을 했고 많은 지금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이 사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형 인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라고 보면 스티브 잡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애플을 만들었고 자기 동료들에 의해서 애플 창업자이지만 회사에서 쫓겨났고 쫓겨났을 때가 자기는 가장 자유로웠다 이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I want to put a ding in the universe 나는 이 세상에 흔적 하나를 남기고 싶다 점을 하나 씹고 싶다 이런 개념인데요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쫓겨났을 때가 제일 자유로워서 그때 고민하고 만든 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문명사를 많이 바꾼 스마트폰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뒤에 보여드리게 될 우리 고대에서 파이빌이라고 파이오니어빌리지 개척마을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기계과 교수님이 젊은 교수님이 지금 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촌장 그래서 어떤 때는 총장하고 촌장하고 헷갈려서 총장, 촌장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모토로 삼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서 대형 강의실에서 선생님들이 지식을 막 전수시켜서 가르쳐줘서 받아쓰기 해갖고 외워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컨닝하지 말라고 지형감독 해갖고 거기서 잘 쓴 애들을 애인 주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은 21세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공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바드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에 대한 철학의 자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바드 대학의 하바드의 마지막 강의라고 거기 교육대학원장이 최근에 쓴 책을 보게 되면 거기 중요한 다섯 가지를 자기가 졸업생들한테 얘기를 한다는데 그중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는 공부를 대부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그냥 힘들게 고생해서 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부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호기심이 있으면 알고 싶어 하고 찾아보고 싶어 하고 하는 것이 공부인데 우린 그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너 잠자지 마 앉아서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부를 잘못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이 중요하고 이제 미래 사회의 리더들은 옛날에는 전문성 하나를 대학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포용성 상상력 넓은 시야 사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서 중에 굉장히 놀랄만한 것이 우리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직장을 1년 만에 떠나는 이유라는 그 보고서가 하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거의 30몇 퍼센트 39% 가까운 사람들이 1년 만에 직장을 떠납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왜 떠날까 남성하고 여성이 다르다고 하는데 거의 똑같은 1위는 공동 1위가 연봉이 다르면 연봉을 조금 2, 300만 원 더 주면 떠난다라는 거고요 여성은 공동으로 1위인 것이 안정성 이었습니다 남성들한테 연봉하고 똑같이 1위였던 것이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좀 이제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그게 그래 놀랄만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상사가 술 먹으러 가자 시키고 야단치고 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혼밥 혼술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점수 따고 경쟁해서 살아남았던 친구들이 더불어서 같이 하는 프로젝트에서 못합니다 요즘 학생들도 프로젝트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대학에서 하면 왜 그러냐면 쟤는 프리라이드 한다 거져먹으려고 하는 애들한테 나만 손해본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제가 총장 취임하면서 이것은 대학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산무정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출석 부르지 않아도 된다 시험감독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상대평가하지 말자 그랬는데 학생들이 맨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왜 출석을 안 부릅니까 출석 안 하는 애하고 그러면은 나는 맨날 출석하는데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조금 본질이 전도 바뀐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보면 21세기 대학에 가야 될 길이 그건 아니다 저는 출석을 거의 부른 적이 없어서 교육부에서 알면 큰일 나겠지만 대학에서 출석을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왔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왜 한국에서는 출석을 부르면서 5분씩 버립니까 수업을 하지 교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게 내 강의가 좋아서 강의를 들어와야지 너 안 오면 내가 점수 깎어 그래서 거기다 앉혀놓는 것이 그게 맞는 건가 그것도 대학생이 어떤 데는 제가 농담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등록금이 굉장히 외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특히 사립대는 싼 편이죠 한 5분의 1 수준이죠 우리가 한 1년에 7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5만 불 이렇게까지도 되는데 7000불 1년에 800만 원이다 그러면 하나께 400만 원인데 그걸 제가 이제 한번 나눠봤습니다 수업을 20시간 듣는다고 하고 16주 강의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딱 계산을 해봤더니 수업시간 1시간 들어오는데 얼마인지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 원짜리 영화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아니면 2만 원짜리 무슨 연극표를 나눠주고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뭐 버리겠어요 그랬더니 다 간다고 그러죠 근데 이걸 뭐 딴 것도 있지만 대학생활이 꼭 이게 수업만을 얘기할수록 수업시간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계산해봤더니 1시간 들어오는 게 2만 5천 원 꼴이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티켓입니다 그거 니가 안 들어오면 손해보는 거지 그걸 뭐 내가 출석을 불러서 왜 안 왔냐고 그러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냐 농담서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변한다로면 21세기 대학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저는 대학의 핵심은 소셜 이노베이터 사회혁신가를 양성하는 거다 이게 무슨 시민운동하고 사회운동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회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실업 문제가 있다 뭐 이거는 저기 뭐 저 아이들이 너무 태어나질 않아갖고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갑자기 경제 성장을 한 나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프랑스가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홍콩, 싱가폴, 대만, 일본 한국이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처럼 그냥 아니 넌 네가 알아서 네가 크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출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에서 최근에 나온 인구와 경제정책이라는 재미있는 책을 봤는데 그걸 봤더니 일본 경제학 교수가 뭘 얘기를 했냐면 너무 우리가 20세기 패러다임에 빠진 게 아닌가 우리 김준영 교수님은 기지지만 경제학자 재미있는 거가 메스터스의 이론도 다 틀렸다 메스터스의 이론은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나 하여튼 그런 것은 성장하는 것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고 그런 이론을 얘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갖고 애들을 못 낳는데 이제 경제가 윤택해지면 애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상은 정반대가 돼서 메스터스 이론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그 교수 최근에 보니까 서평의 한국말로든지 번역이 됐던데요 그 교수의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제일 걱정하잖아요 인구가 적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노인 세대를 다 부양해야 되는 이게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양반의 논리는 뭐냐면 노동력의 문제가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경제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기술력이 얼마나 있는 거가 더 중요하고 기술력을 얼마나 다른 사회하고 차별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꼭 인구가 모든 경제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셜 이노베이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는 대학생들이 시키는 일만 나와서 대기업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 1년에 25%가 레이오프 됩니다 실업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80%의 월급을 보장해주고 재교육을 다 시키는 것을 국가가 하고 지금 우리로 치면 4대 보험이라든가 모든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국가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이 사회보장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우리가 미스매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도 안 가죠 새로운 걸 배우지도 않죠 AI나 아니면 코딩이나 새로운 쪽에서 필요로 하는 그 잡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학 졸업생만 가지고서 충분히 여기를 공급을 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 미스매치를 만들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고민일 거고요 그걸 해결하는 것이 사회혁신가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는 월급은 많이 받지 않지만 NGO나 사회적 기업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노동인구의 20%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도 연봉 100만 원만 차이 나면 옮기려고 그러고 아직도 돈의 기준으로 자기 삶을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가서 월급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정년이 보장돼야 되고 이런 것에 모든 20세기 시기에 눈높이에 맞춰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연봉이 작더라도 이제는 혹시 가족하고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10년 정도 지나서 정착이 되면 상당히 많은 지금의 문제들도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야 할 교육도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중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거꾸로 교실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education인데 education의 원뜻은 우리는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지식을 꾸역꾸역 집어넣어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education에서 이디우스는 끌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탈런트를 얼마나 많이 끌어내 주는가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핀란드에 가서 봤더니 핀란드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랬는데 제가 키가 지금은 많이 크지만 중3 때까지는 제가 학교에서 키 순서를 하는데 5번이었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키가 컸습니다 애들의 능력이 중학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리고 속도도 다른데 그것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서 너는 잘하는 애야 못하는 애야 하면 이것이 왜곡된다고 해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못 본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처음에 우리도 요즘은 이제 1인당 학생 숫자가 굉장히 적어져는데 20명 정도 25명 정도가 되면 학기 시작할 때 1학년이 시작할 때 너 어디까지 수학을 할 수 있니 너 영어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니 라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자기가 MBO 하듯이 목표를 정해놓으면 한 학년이 다 끝났을 때 개인별로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A 게으르게 달성하지 못했으면 B나 C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가지고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지 제일 잘하는 애만 공부시키고 아니면 학원 가고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꾸로 교실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요 옛날에는 저희도 학교가 지금 대학에서도 플립트 클랩 거꾸로 교실을 지금 서서히 해서 하는데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은 동영상으로 알 수 있다 옛날에는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서 강의를 들으려면 고대에 입학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유튜브나 테드나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면 오늘 얘기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옛날에 KBS에서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다 있는데 그러면 그걸 꼭 여기 와서 들어야 되나? 옛날에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집에 가서 문제풀이를 숙제를 해서 숙제를 냈는데 이제 거꾸로 하자 집에서 강의를 보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나 티칭 펠로우 그러니까 조교 같은 사람들하고 문제를 풀고 토론하는 걸로 바뀌자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K미래관이라는 것을 지금 공사를 해서 내년 이맘때면 완공이 될 텐데 SK미래관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8,500평 되는 건물인데 강의실이 하나도 없고 다 토론실이 111개 혼자 집중하는 데가 111개가 돼서 강의는 딴 데서 아니면 대형으로 아니면 동영상을 보고 여기서는 20명씩 다 쪼개져서 토론하고 문제 푸는 식으로 가자 김지영 교수님이 얘기하시지만 왜 경제연론을 1년에 15개씩 개설해야 되냐 선생님들이 왜 쪼개서 다 강의를 해야 되냐 400명이 됐건 동영상이 됐건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 쪼개서 TA하고 문제풀이하는 것이 학습효과를 더 높지 않을까 이제는 요즘 점점 그렇게 합니다만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서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꼽혔는데 2위가 스탠포드 대학이고요 거기는 모든 교실에 책상과 걸상이 다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익숙한데 모듬이라고 하는데 몰려서 대여섯 명이 문제풀이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뭉쳤다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하지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면 받아쓰기하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겁니다 저희 때 공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국어시간 5과 5번 써오기 그게 숙제였고 받아쓰기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21세기엔 연구도 많이 달라졌고 요즘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데 이제는 대학하고 기업이 담을 헐고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저희가 우리 고대 병원이 SK하고 같이 해서 아이병 왓슨이 AI를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생제를 마이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는 게 적합한가를 AI 아이병 왓슨을 가지고서 SK 사람들 23명이 6개월 동안 와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그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별이 없어집니다 저희 다 융합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업이 우리 학교에다가 연구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에서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지만 학교는 대학원 학생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을 한 60평 정도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도 뽑을 수도 있다 그 연구소 교수를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어서 대학이 바뀌고요 사회적 책임도 이제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만 잘나서 나만 공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프리카 속담 저도 결혼식 주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쓰는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둘이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업에서도 사회적 가치 특히 SK는 굉장히 그걸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 많이 얘기하고 더불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굴리는 물통 이거는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는 물 길어서 오기 위해서 독 하나 들고서 한 시간 두 시간씩 했는데 이걸 보다가 이걸 좀 바꿀 수 없을까 여기 시간 쓰지 않으면 안 올 수 없을까 해서 플라스틱 통을 크게 해서 그 안에다가 한 10배 정도의 물을 넣고도 애들이 끌고 가서 통을 굴릴 수 있는 거라든가 또 바이슬라바도라라는 것이 이게 이제 남미에서 만드는 MIT 학생들이 1등을 한 건데 여성들이 빨래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어서 이제 세탁기를 보급하려고 했더니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통을 돌려야지 이게 돌아가서 빨래가 되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바퀴가 돌려갖고 빨래를 돌리는 이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놨다든가 이런 게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MIT하고 스탠포드는 공대에서 최소한 5% 내지 10%의 세미나를 이런 걸로 최근에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고대도 이러한 것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학생이 작년에 한 260개 프로그램이 1년 동안에 이게 진행이 됐고요 스스로 나서갖고 다 이러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독거노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고대가 어떤 거 하고 있는가 저희가 자유정의 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개척하는 지성을 좀 만들겠다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 학업능력도 뛰어나야 된다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척정신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된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제 사회와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을 한다는 것은 이거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보통 가죽을 피하고 혁이라고 얘기하는데 피는 그냥 껍질이지만 혁이 되려면 우리 혁대라고 하는 것은 잘 무두질을 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딱딱해지니까 계속해서 무두질을 하면서 써야지만 되는 것이 혁이고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도 노바라고 하는 뉴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것이 이노베이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바꿔보자 출석부 출석 안 부르면 안 되나 교육부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시험감독 제가 있었던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시험감독을 못하게 합니다 교수들이 왜 엘리트의 학생들을 시험감독하는 것이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에서 아너 코드라고 해서 시험 답안지에다가 자기가 명예선서를 쓴 다음에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옆에서 컨닝했대요 라고 학교에다 일러서 예를 잃게 되더라도 이 학생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미있는 논리인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잘못 냈다는 겁니다 보고 쓸 수 있는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문제를 내야지 사실은 이게 콜롬버스의 계란처럼 약간 생각만 달리하면 왜 우리가 시험감독을 해야 되지 지금은 다 오픈북하고 프로젝트를 하면 되지 왜 1960년대 70년대처럼 16주를 하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만 있어야 되는지 이걸 깨보자 그래서 저희는 유연학기제를 해서 8주도 가능하다 제가 교육부에다 물어봤어요 3시간씩 16주를 하는데 그걸 8주로 해서 6시간씩 해도 된다 우리 월수가 75분 수업이라서 하고 그 다음 금요일에 3시간 해서 토론하면 8주에도 된다 그럼 3월에 시작해서 4월 끝나기 전에 끝나면 중간에 여름방학까지 하면 6개월이 학생들은 인턴십을 가도 되고 교수님들이 연구하러 가도 된다 이것도 장학금 제도도 개편을 했는데 이것도 뭐 이런 거가 있냐 사실 대부분의 장학금 하면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등록금을 못 올리게 하는 대신에 국가장학금을 줘서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은 다 장학금을 많이 받습니다 최소한 10분위로 등분을 나누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0분위고 10분위까지 나누는데 3분위까지는 다 전액장학금을 받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는 원하면 작년에 봤던 6분위 학생들도 신청을 하면 다 전액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은 학생을 장학금을 주게 되면 이 친구들은 이거는 자기가 용돈을 탔다고 생각을 하고 무통장 입금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을 주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야, 나 장학금 탔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없앴고 대신 Need Base, 생활기반 장학금을 줬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등록금은 해결되지만 지금 등록금보다 더 힘든 것이 생활비입니다 학교 앞에 원룸을 얻으려면 50만 원, 60만 원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더 싸게 하려면 고시원에 가면 20만 원, 30만 원 되고 기숙사는 20만 원 정도면 20, 30만 원이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20, 30만 원도 가정이 어려우면 등록금은 해결됐지만 벌어야 되는데 요즘은 가정교사도 별로 없고 하니까 편의점 가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30만 원씩 한 달에 기본을 주고요 2년 전서부터 3분위 학생들까지는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을 하면 이미 저희는 만 원이 됐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만 원으로 해갖고 1시간에 만 원씩 해서 도서관이나 일해라 하지만 그걸로 많이 일하지 말고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40시간 하면 40만 원 그럼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친구들 신청하면 30만 원 받으면 최소한 생활은 된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고다음 단계로 해서 이래서 완전히 생활장학금으로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는 1년에 1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해외의 교환학생으로 고대생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3분이나 2 정도의 학생들은 등록금은 교환학생은 상대판 학교에다가 돈을 안 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비행기 값하고 미국 가서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없으니까 아예 교환학생과는 꿈도 못 꿉니다 여기 계신 교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한 달에 만 원씩 계좌 이체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그게 KU 프라이드 클럽이라는 건데 그 돈을 2년 전에 시작을 해서 한 달에 만 원씩만 계좌 이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스타벅스 커피 두 잔이라고 얘기했는데 후배들하고 먹는다 그 돈이 모였는데 꽤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또 한 구자가 아니고 세 구자 이렇게 다섯 구자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모았더니 2년 사이에 40억이 모였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 중에 일부를 얘네들한테 교환학생 갈 수 있는 장학금을 줬습니다 지금 처음에 준 여러 학생들 중에 그 학생들이 이야기한 걸 봤더니 자기가 7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꿈도 못 꿨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갔다 왔다 경제학과 학생 하나는 자기도 앞으로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 잘 돼 있는 핀란드를 간다고 해서 저희가 6개월 보내줬는데 1,600만 원 도와줬습니다 물가가 비싸니까 지금도 미국 가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비행기 값하고 생활비에서 천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보낸 학생들이 지금 190명이 됐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얼뜻 보면 굉장히 부잣집처럼 생겼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산덕내에서 물찌개도 지고 그랬는데 그 기회를 줘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고려대학교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누구든지 들어오게 되면 기회를 주자 그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우리 교무처장님한테 계속 과에서 1등한 친구들은 점심을 내가 사줄 테니까 점심 사주고 선물 하나씩 줄 테니까 좀 모아보세요 우리가 과가 한 55개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교무처장님 오시더니 하는 말이 총장님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보통 학생들이 6과목을 18학점 6과목을 듣는데 6과목을 올 A플러스 받은 학생이 지난 학기에 280명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친구하고 경쟁하면서 가갖고 4학년이 1학년 과목 듣고 재수강, 3수강 하면서 A플러스로 다 바꿔서 졸업할 때는 완전 A플러스로 만들어 놓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것만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고대생을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기업가서도 하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우리는 서류에서요 4.0 넘는 애들은 다 뺍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대학원 가지 왜 회사 옵니까 회사는 더 필요한 게 인성이다 잘 어울리고 함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공부만 잘하고 혼자 노는 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면에서 달라진다는 거죠 입시 제도도 저희가 개혁을 했는데 이게 뭐 강남학원과 가서 논술 뭐 비싸게 과외하고 그래서 이천자에다가 짝 쓰고 들어오고 해서 이러지 말자 우리나라 공교육이 지금 많이 망가져서 이제 뭐 제 친구들 뭐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받은 분들 다 은퇴를 했지만 여러 해전서부터 자기는 못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애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학교를 선생님들을 존경도 안 하고 학교에서 야단 치면은 다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이루고 뭐 한 대 때리면 경찰 부르고 학원 가서는 선생님이 야단 치고 때려도 아 이건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해갖고 우리는 수능 시험으로만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줄이고 여러 해 동안 저희가 한 2년 연구를 해서 작년부터 어떻게 바꾸었냐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하고 고등학교에서 잘했다고 하는 고등학교 종합사정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어떤 발전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입학 사정관들이 분석을 합니다 6명이 그 서류만 나누어 가지고서 오히려 사교육 받은 흔적이 있으면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뽑는 학생들의 3배수를 해갖고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최소한 15분씩 집중 심층 면접을 해서 학생들을 뽑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3,700명을 뽑는데 이제 700명 정도는 그래도 또 정시로 들어와서 수능 보고 들어오는 애들이 필요해서 해놓고 이걸 했더니 정말 좋은 학생들도 많이 왔고 전국적으로 많이 와서 3,000명을 뽑는데 합격시킨 학생들에 나중에 뭐 우리 싫다고 그러고 딴 데 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만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1,000개 가까운 980개 학교에서 우리 고려대학교를 왔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서 다양한 애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3년 동안 잘한 게 중요하지 제가 교양과목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학생이 굉장히 얌전하고 열심히 한 학생인데 맨 앞에서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불러가지고 야 그래도 조는 거는 모르는데 맘먹고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엎드려서 자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고등학교 때는 조용히 엎드려서 자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배웠는데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하여튼 방해만 안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참 이거 문제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나 또는 강남에서 하도 공격을 해갖고 이게 뭐 수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수능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리고 교육부도 여태까지는 고교 정상화 한다면서 이런 방향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연구도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저희가 다양한 기업들하고 심지어는 외국 기업들하고도 계속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KO 크림슨 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기술 개발은 하고 싶은데 연구소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데는 다 고려대학교에 와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공간도 바꾼다고 해서 제가 파이빌이라고 해서 파이오니어 빌리지인데 맨 처음에 개척마을이라고 했더니 애들이 너무 촌스럽다고 해서 이런 걸 바꿨습니다 여기에 38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5대양 6대주에서 한 몇백 번 다녔던 거를 중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색칠을 잘해갖고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팀을 모아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곳인데 지금 2년 사이에 60개 팀이 나왔고요 여기서 창업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중에 창업한 애들도 한 네다섯 팀이 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바뀌자 그래서 저는 캠퍼스로 고려대학교가 제일 먼저 21세기에 맞게 캠퍼스를 어뮤즈먼트 파악으로 만들자 놀이동산으로 만들자 애들이 재밌어서 학교 와서 놀게 만들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걸 해놨더니 이제는 이걸 만들어보고 싶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엑스거라지라고 해서 한 300평 되는 주차장이 있던데다가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23억짜리 프로젝트를 파이빌 때문에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D 프린터를 지금 6억짜리를 갖다 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뭐든지 만들어보고 시제품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이게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미래관은 겉에는 성처럼 우리 고려대학교의 다른 건물처럼 멋있게 웅장하게 그리고 아주 고색창연하게 되지만 안에는 거의 스타워즈에 나오는 내부 공간처럼 토론하고 놀고 집중하고 하는 캠퍼스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쓸 수 있고요 또 옆에 옛날에 고대 강당이라고 했던 세계는 영국의 의사장처럼 아주 고색창연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뉴 KU 메디컬 센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최첨단 융복합 의학센터인데 여태까지는 의학을 거의 대부분 빅5 부르면 침대수 병상수가 몇 개냐고 얘기를 했는데 고려대학교는 3개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게 안 됐는데 저희는 15년 전서부터 교수님들을 연구를 하게 시켰고요 대학은 일반 병원하고 달라야 된다고 해서 해서 교수님들이 가장 연구를 잘해서 10개 연구중심병원을 뽑았는데 유일하게 고려대학교만 2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뽑혔고요 서울대나 연세대학교도 연구중심병원이 하나인데 저희만 2개였고요 작년에는 미래의 의학을 선도하는 프리시즌 메디슨이라고 특화된 의료를 DNA 분석해서 하는 그것을 780억 되는 2개의 프로젝트를 고대가 둘 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안한병원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의료가 됩니다 지금 고려대학교는 이미 우버처럼 우버 이용해 보신 분은 있겠지만 카드 등록하면 나올 때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시면 저절로 다 결제도 되고 앞으로는 시스템 자체를 IoT 베이스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 여기도 고대병원에 안한병원의 앱을 까시게 되면 고대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이 약 타간 것의 기록이 다 나오고 언제 어느 선생님 만나는지 다 여기 앱에 뜨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주 경청을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고대가 고대는 고대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작년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옛날에는 저희가 좀 늦었는데 한국어를 제일 많이 배우러 와서 연인은 만 3천 명이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갖고 거기에 수익도 작년에 147억 정도가 났는데 일반 학생들도 많아서 교환 학생이 한 1700명 정도 매년 오고요 신입생들이 한 3, 4년 전에 220명 오다가 지금 8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키워서 여기서 취업까지 시키겠다고 해서 글로벌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서 했는데 1년에 지금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한 5천 명 정도가 외국 학생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지식의 놀이동산, 개척하는 지성,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노동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도 바뀝니다 우리가 주 3일째 근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류가 일주에 100시간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52시간 얘기를 하는데 주 40시간이 됐고요 52시간이 맥시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프랑스는 97년에 주 35시간을 시작을 했고 독일은 시범적으로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키는 얘기하기를 앞으로 30년, 20, 30년 후에는 주 3일 근무에 이틀은 세컨즈업, 이틀은 교회나 사회봉사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이 바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우리가 20세기, 그것도 20세기 후반에 생각했던 일만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혀 다른 형태의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문제도 많이 풀일 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때문에 영어 유치원 보내고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12시까지 학원 보내고 하는 이 어리석은 짓을 이 학원가에서 부는 마술 피리에 쫓아가는 젊은 어머니들의 이 홀림을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서 21세기에는 무궁무진하게 전 세계가 우리의 무대이고 이 아이들이 꼭 스카이 대학만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스카이 대학 총장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우습지만 스카이 대학 나와서 졸업장 10년도 못 갑니다 앞으로는 자유롭게 아이들도 키우고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노동대학원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산업 4.0 등등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기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 우리 대학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우리한테 큰 영감을 주는 그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우리 행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또 반드시 거쳐가야 될 질의응답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총장님께 이번 강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기탄 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솔직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한번 질문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죠 총장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런 맹강의를 받기 위해서 경남 함원에서 오늘 벗을 타왔습니다 서두 다 좋은 말씀이고 마지막에 지금 주신 말씀 중에서 당장 지금 우리 오늘날 교육의 현실에 강남 집값에서부터 학원 가부터 이거 충분히 빨리 당장에 우리 교육부에 반영을 시키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게 어찌 보면 국력도 빨리 손실을 줄이고 젊은이들의 머리도 좀 더 신선하게 만들 것 같은데 정부에 강력하게 우리 총장님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반영시길 방법은 없습니까 반영시길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어디 다른 포럼에서 그런 거를 했는데 그런데 발표를 하다가 그 비틀즈의 Imagine이라는 노래를 틀었습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Imagine all the people 그러면서 쭉 이제 이런 꿈을 꿀 수 있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I am a dreamer 나는 꿈꾸는 사람이다 But I am not the only one 그러나 나 혼자는 아니다 사실 오늘 얘기한 것을 정책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저씨가 꿈꾸는 얘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고 글쎄요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결혼도 하고 직장도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도 다니고 아직도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전교생 38명밖에 없는 분교로 시골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중학교까지 공부를 시켰고요 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에 있는 더 시골로 보냈는데 그래도 다 먹고 살고 다 잘합니다 요즘 들어서 여기서 너희들 그렇게 아버지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냐 그랬더니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많이 했고 더 많은 저는 서울 토박입니다만 서울에서만 살았더라면 전혀 느끼지 못했을 그런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영어 유치원 영어 발음을 옛날에 우리 이경수 총장님 괜히 권옥을 치렀지만 오렌지 해야 된다는데 제가 요즘 책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발음 제일 나쁜 사람이 헨리 키신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식 액센트 무지 세고 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일 때가 많은데 그 사람은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조기 유학 많이 보내서 7만 명까지 보냈는데 걔네들이 지금 졸업해갖고 잡을 못 찾습니다 네트워크도 없고 지금 미국의 명문대학 학부 졸업한 학생들이 고대 대학원을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정답일까 꼭 이게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안타깝게도 교수님들 중에서도 1년에 몇 분씩 이렇게 심장마비나 돌아가시는 분들 계신데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가 기러기 아빠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헤어져서 살면서까지 살면서까지 가족을 붕괴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식한테 올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세상은 넓은데 얘네들이 살 세상은 정말 다른 세상인데 엄마들은 그냥 학원만 안 보내면 벌벌벌벌 떨고 10시 전에 잔다 그러면 아마 거의 엄마들이 까물어질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글로벌하게 하느라고 룩셈부르크 대학이 2003년인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나라 50만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거기는 교양과정에 대학이 있고 나머지는 다 독일이나 프랑스로 보냈는데 자기네들도 대학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유학생들한테도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1년 학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00유로더라고요 200유로 3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 여기서 고3 때까지 공부하는 정도 하면 룩셈부르크 대학 가서 아마 호를 낳을 겁니다 왜 이렇게 시야를 좁게 생각하고 하는지 또 얘네들은 지금 20살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100살 넘게 살 거거든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졸업장 하나 갖고 100살까지 먹고 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책을 써갖고 연말 전에는 하려고 마지막 교정 보고 있는데 학원가나 이런 데 마술피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고대 학생들도 이제는 생각을 좀 넓혀라 이제 네가 네 인생을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에이 자기는 뭐 뭐 뭐 총장이니까 머리도 좋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잘 됐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엄청 많고 근데 너무 좁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좀 그런 걸 잘 제 얘기를 경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먼저 두셨고 그다음 두셨는데 시간 관계상 또 여러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분 질문을 받는 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규 고대 근처 사는 주민입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창의유가 인재가 배출되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조직에서 10년 20년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의 기존 인력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저거 하면은 한꺼번에다 질문을 받고 네 그러시죠 저 다음 아까 손주신 분 질문 조금 더 자기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총장님 아주 감동적인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고대 사회학과 파리학번이고요 지금 민요총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어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 때는 대문을 하고 교육을 거의 못 받았는데 학교 졸업하고 제가 한 두 번의 감동적인 강의를 받았는데 한 번이 우리 조대 원장님 노동학 강연 정말 감동 깊게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오늘 정말 우리 고대에 학교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총장님의 철학이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졸업하고 우리 모교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유일한 공간이 고대노동문제연구소하고 노동대학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그게 되게 또 하나의 자랑이죠 우리 고대에 또 하나의 자랑인데 노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고대노동대학원이나 고대노동문제연구소가 원장님 모시면서 상당히 많이 양적 실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실적으로 진짜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렇게 가려면 노동대학원이 전문대학원으로 가고 또 지난번에 한 번 고대노동박물관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총장님이 종신총장님을 하시고 조대원장님이 종신원장님을 하셔서 한 10년, 20년 동안 좀 이렇게 뭔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좀 계시면서 정말 그런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우리 노동에도 실현될 수 있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문대학원으로 가고 좀 노동문제연구소가 좀 더 한 단계 갈 수 있도록 지원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바쁘다 나중에 이 노동에 관련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뭐 질문 꼭 하셔야 되겠다이시죠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먼저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비슷한 내용이라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대한항공회의에서 조사 발표한 한국 100대 기업의 인재사항을 보면 2008년에는 창의성, 13년에 도전정신, 18년에 소통, 협력으로 나타났는데요 2023년에 인재사항 키워드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총장님께서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적합한 인재 역량의 키워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대답을 주십시오 네 시간 많이 가서 제가 제일 끝에 질문하신 것부터 답을 하면요 제가 취임사 총장 취임할 때 취임사부터도 이런 철학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옛날에는 야성이 강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야성이 강하다가 유진호 총장님 때는 사색하는 고대를 해보자 좀 생각 좀 해라 그래서 사색하는 고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기도 하셨고요 김상엽 총장님 때 처음으로 지성과 야성 지식하고는 좀 다른 지식이 차화된 지성과 야성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20세기의 지성인들이나 지식인들이 너무 정해진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정해진 답만 쫓아가고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21세기에는 아까 실리콘밸리 얘기도 하면서 제가 골드러쉬도 얘기해서 개척하는 지성이다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부터도 캐치프레이즈를 개척하는 지성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정말 요즘 시대로 보면 엄마들의 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가서 엄마 말 듣지 말라고 크게 강연을 했더니 신문 칼람에서도 아니 엄마 말 들었으니까 그래도 연대 들어왔지 이렇게 이제 막 반박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엄마 말 엄마가 게인 엄마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30년 전 자기 대학교 다닐 때 엄마 생각으로 애들을 만들려고 하는 요즘 헬리콥터 마음 뭐 성적 잘못 주면 교수님한테 전화하고 뭐 그런 엄마들 말은 절대로 듣지 말라는 게 이제 제가 해서 인재산을 개척하는 지성이었고요 아까 우리 파리학번 사회학과 출신의 교우는 네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특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의 사회적 가치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이 노동대학원이고 저희 행정학과가 의외로 노동문제연구소하고는 인연이 깊어서 이문영 선생님 또 이문영 선생님 어려움 겪게 된 것도 노동문제연구소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또 나중에 김오진 선생님이 이거 맡으셔서 노동대학원을 만드셨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 선배 교수님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압축성장을 하면서 노동문제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치열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승화할 건가 예를 들면 노사정이라고 하는 코퍼르티즘이 1930년대에 오스트리아에서 시작이 될 때에 러시아에서 공산화가 되면서 막 물밀듯 밀려오니까 보수 정부가 오히려 노동계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같이 사회문제를 풀자라고 해서 시작된 걸로 코퍼르티즘을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도 서로 대립하는 거 말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도 과거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래를 10년 20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는 저는 노동대학원이나 노동문제연구소가 할 일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 질문해 주셨던 기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제 이렇게 바뀐 데인데 우리는 다 여기에 훈련 받았는데 크게 보면 지금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저는 원래 제가 총장 될 때 이 일을 제 총장 하면서 하도 다른 것을 많이 바꾸고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21세기 대학의 모델 중에서 제가 3G 스쿨, 3G 스쿨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친구들 때문에 그랬는데요 여태까지 인류는 역사상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면 두 세대만 살았습니다 두 세대만 60세가 지나면 다 정년 퇴직해갖고 남은 인생을 여생이라고 해갖고 대개 70 되기 전에 많이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두 세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30 될 때까지 열심히 좋은 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결혼 해갖고 딱 하면 30대부터 자기 애 키워갖고 애 태어나서 애를 30년 동안 열심히 준비시켜갖고 60대면 바톤타치하고 자기는 이제 여생이다 그랬는데 하나가 더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90, 100까지 사는 30 이거 그러니까 한 제너레이션이 지난 50년 사이에 생긴 겁니다 우리 1958년도에 공식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53세였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84세입니다 30년 이상을 지난 30년 동안 더 산 거예요 1000년 전에는 얼마였냐 공식 통계는 없지만 조선시대 왕이 47세인가 그렇고요 평균 수명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 살아남아서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 고려 때가 42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은 거의 비슷하게 40대에서 50대였는데 지금은 100세까지 살고요 2015년 2월달 타임즈에 나온 표지 모델에 깐난 아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아이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표지에 나왔는데 그 아이가 거기 답이 타임즈에 나온 게 142세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한 세대를 더 사는데 제 친구들에게 50대 중반에 다 은퇴한 다음에 거의 매일같이 등산을 다니고 있어서 제가 친구들한테 너네 그러면 언제까지 등산 다닐 거냐 좀 여유 있는 친구들은 매일 골프 치고요 언제까지 골프 칠 거냐 자 그러면 세컨 제너레이션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20대에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면 50대 60대가 다니는 대학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3G 스쿨을 해서 학부를 한 3개 정도 하고 여기도 한 일주일에 열흘은 나오고 열흘은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여기처럼 지도 교수도 있고 수학여행도 가고 서클도 동아리도 있고 좀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는 걸로 하자 그런데 그것도 한 3가지만 우선 생각해 보면 하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연금 받는 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문사철처럼 인생에 깊이 있는 것을 배워도 좋고 어떤 분들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하셨던 것을 컨설팅 작업으로 바꿔서 한 달에 1, 200만 원을 버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외국도 나가고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체계적으로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농담으로 했는데 공통과목은 건강에 대한 것을 교양과목으로 하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에서 자식들한테 돈 안 뺏기는 방법 이런 것도 교양과목으로 하고 그래서 학교를 좀 한번 만들자 그랬는데 그거는 굉장히 큰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많은 데에서 미국에서는 마이크로디그리하고 나노디그리라는 게 있는데 꼭 4년을 다녀야 되냐 4년 졸업장을 받아야 되냐 한 달 동안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 뭔지 집중적으로 해서 서티피켓을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우리 노동대학원에서도 그런 과목들을 좀 만들면 훨씬 더 이제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가 직장에서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가 IoT가 돼서 AI가 어떻게 된다면 그거 AI하고 예술하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다면 들어보고 아이디어를 계속 이매지네이션을 넓힐 수 있는 것들을 대학에 좀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고역처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호기심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꿔나가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책 한 권이라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질문 많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강연에다가 또 앵콜 강연까지 해 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아주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시고 제가 보니까 단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고 떠든 분도 안 계시고 아주 정말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신 오늘 우리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인재 양성의 방향에 대해서 이와 함께 우리 노동대학원이 앞으로 또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깊은 영감을 주셨는데 우리 종합시험 때도 무감독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볼까요 원장님 시험 문제 출제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좀 학교 우리 방침에 따라서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제8회 KU 노사정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아주 높은 집중도와 호응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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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